네 급등TV 빵형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종목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참 좋았는데 사실 저처럼 테마주가 너무 급등락하니까 참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우리는 테마주를 계속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마주는 언택트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원격 의료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3대 언택트 테마주를 굳이 따지자면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 의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격 의료 테마주들은 유일하게 박스컨 돌파를 못한 종목들이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정책적인 이슈죠. 의료법을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악재죠. 또 반대로 이 의료법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만 붙는다면 주가는 굉장히 높게 슈팅이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 테마주 또 지금의 상황에서 자그마한 뉴스 한 번만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서라도 살짝 말을 해준다면 급격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의료 파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에 대입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결국 의료인 분들의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의료 테마주 갈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라고 했을 때 의료에 대한 격차를 좀 줄여보자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 간의 의료를 이게 아무래도 지역 쪽으로 가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의대 정원을 확충하자라는 게 정부 방안이었는데 또는 원격 의료를 하든지 근데 지금 의료계에서는 두 개 다 못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공의대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이 부분이 이제 의대 의료인에 대한 정원을 확충시키는 내용이고 원격 의료는 오지에서도 고퀄리티의 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4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포인트들인데 의료 쪽에서는 사실 이 두 개를 둘 다 못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원격 의료를 허용하게 하지도 않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뭐랄까요? 잣대를 들이대진 않겠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다. 원격 의료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어느 정도 있고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전에 그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그래도 우리가 원격 의료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지 이런 괜찮은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4대 정책 중에서도 원격 의료를 제외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가 첨예한 문제다. 이 얘기는 의료계에서는 원격 의료의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에선 괜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건 원격 의료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에 대한 생존 가능성, 원격 의료 테마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빵형이 계속해서 이 원격 의료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거의 뭐 한 세 달? 이 때 이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재택근무 대장조 R 서포트나 ECS를 보면 최근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무려 바닥에서 10배가 오는 종목이기도 한 R 서포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 어찌됐든 간에 세 달 정도의 조정을 겪고 나서 큰 슈팅이 나왔습니다. 두 배짜리 슈팅이 나왔고요. ECS를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횡보 구간이 보이는데요. ECS 같은 경우에는 이때 에너지를 모으고 난 다음 이렇게 대략 5개월 정도의 횡보를 거친 다음 슈팅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두 배짜리 슈팅이었고요. 온라인 원격 테마를 잠깐 보시면 YBM넷이 아무래도 대장주지 않겠습니까? YBM넷 대장주도 역시나 사실 얘는 실제로 온라인 교육의 큰 수혜는 아니지만 테마주, 단순히 테마주라는 이유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급등이 한 번 나주고 나서 두 달, 세 달 정도 횡보하다가 이 박스권을 쉽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시작 포인트에서 두 배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작 포인트 7천원에서 두 배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약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얘도 시작 포인트에서 두 배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3대 언택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원격 의료 테마주만 쉽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비케어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달과 7월달 이때가 의료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 때였지 않습니까? 이 두 대략 우리가 지금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4개 대략 우리가 4개월 동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보이고 또 우리가 비트컴퓨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똑같이 똑같습니다. 5월 중순 이후로 지금 3개월, 4개월째 박스권 횡모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들이 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 이슈가 해결이 되었든지 또는 정부가 강한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한 내용들을 말을 해줘야지만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테마주에서 말씀드릴 때 지금 테마주 시장을 물론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테마주를 가장 자극시키는 포인트는 유동성, 강한 유동성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가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유동성은 모든 테마주 특히 이런 주목도가 높은 테마주에는 다 유동성이 껴있죠. 그렇다면 성장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알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면서 이런 성장 기대감에 대해서 드림, 꿈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처럼 의료법안 관련주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성장 기대, 드림에 대해서 시장이 쉽게 용인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은 이게 일단 코로나 사태를 건통하는 테마 중에 하나고요. 또 유수만 나와주더라도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는 요즘 유동성이 좋으니까 성장 기대감이 조금 낮더라도 유동성의 힘으로 강한 슈팅 한방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정책적 이슈만 해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격 의료나 또는 원격 의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허용을 해주는 지금도 과거에도 잠깐 해줬지만 거의 이제 항구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원격 의료를 허용해준다라는 제스처만 있다면 이 종목도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도 알소프트처럼 충분히 10배를 갈 수 있는 강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혜주기도 하고요. 또 펀더멘탈적으로 이상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사업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격 의료랑도 어느 정도 맥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0배는 사실 이 정책적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박스권 돌파 안에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유수만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료 테마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워낙 지금 유동성의 힘과 또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묻어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손절라인을 크게 잡고서 움직이시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손절라인 대략 이렇게 잡고 올 수 있겠고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하겠지만 제가 급등TV를 통해서 급등일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셔라라는 내용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만큼의 평단은 아니겠고 11,000원 초반대의 평단이겠죠. 11,000원대 초반에서는 우리가 만원 초반까지는 좀 큰 손절라인을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실제 정책적인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알서포트 알서포트나 YBM나처럼 단기적으로 이 유스와 함께 2배 또는 최소 50% 이상의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테마주 특히 지금 가장 뭐랄까요 가장 시대를 관통하는 테마주를 다룰 때 여러분들이 매매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같은 일단 대장주를 우선적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봤을 때 대선주가 오늘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K&N이 좀 많이 빠졌는데 이런 뉴스죠. 김종인 미래의 통합당 비상대치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도 별로고 홍정욱도 별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서울시장에 대한 후보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통합당 내부에서 새로운 사람이 튀어나와서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일단 윤석열은 안 한다고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빼고 홍정욱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권 후보자들로서는 안철수라든지 김동연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안철수는 미래통합당이 아니고요. 김동연도 당내 후보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서 김세현 또는 어 뭐 새로 여기 나오는 윤희숙이라든지 조이숙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는 김세현이 그나마 세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세현 테마주를 했고요. 김세현 테마주는 우리가 이제 동일고무벨트와 DRB 동일이 있는데 어 얘가 이제 좀 단점이 하나 있냐면 김세현씨 같은 경우에는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어 부산시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산시장으로 나가버리면은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큰 큰 금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김세현 테마주를 그나마 좀 보는 이유는 오늘 물론 윗고리를 세게 남기면서 끝났죠. 이렇게 강한 이게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김세현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홍정욱에 가려져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김종인씨의 발언을 통해서 홍정욱조차도 어떻게 보면 조정 조정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서울시장 후보지 대선 후보 나가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홍정욱씨가 조정을 받을 수 홍정욱 테마주가 조정을 받는 명분을 줬죠. 그렇다면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애들들 이 강한 3대 테마주들 중에서 그나마 재료가 살아있는 애가 김세현 테마주 그렇기 때문에 김세현 테마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고무벨트나 DRB 동일 DRB 동일이 대표적인 테마주고요. 이런 종목들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는 A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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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을 보시면 짝짓기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런 종목들이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동일 고무벨트가 상한가를 확 말아버린 다음에 그 뒤에 DRB 동일이 따라오면서 세력들이 DRB 동일이나 또는 동일 고무벨트에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세현 테마주가 아직은 죽었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타점을 잡자면 이게 이제 급등일보에도 나갔지만 오늘 종가에서부터 좀 모아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종가가 그렇게 좋게는 안 끝났지만 아저씨피 이 라인대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라인대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종가 라인대가 이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사실 이런 종목들은 회의가 좀 있긴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5일선 깨면 일단 비중 줄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쉽죠. 정말 쉬워요. 5일선 깨면 비중 한 50% 줄이시고 21선 깨면 일단 비중 싹 다 줄이신 다음에 21선 다시 돌파하면 좀 사고 5일선 돌파하면 더 사고 이렇게 하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테마주 특성상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사실 이런 김세현 테마주도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서 계속 모았던 분들은 오늘 뭐 너무 기분 좋죠. 근데 대부분들이 제가 급등일보를 통해서 내용이 나와야지만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꼭지에 물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모아오신 분이라면 홀딩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또는 내가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손절 라인을 5일선으로 기본적으로 잡기 때문에 반대로 이 5일선을 지지해주는 힘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 포인트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급등일보를 통해서 종가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코로나 테마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야권 대선 테마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씨가 이름이 빠졌고 홍정우 김세현이 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주자로서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슈팅이 날 수 있다 라고 저는 볼 수 있고 이것도 우리가 상대 비교로 했을 때 KNN이 지금 이번 슈팅 좀 많이 빠졌긴 했지만 슈팅이 날 때 이 인스타를 올리고 나서 대략 50% 정도 그러니까 얘도 거의 50% 2,000원에서 3,000원까지 50%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세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오늘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50% 정도 한 번씩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겠죠. 물론 이거는 100% 간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왜냐하면 제가 손절 라인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같은 빠른 테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에는 오히려 이렇게 원격으로 테마주들이나 윗고리가 남은 김세현 테마주들을 모아가시면 보름이나 한 달 사이 안에는 꽤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